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워터링홀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링홀 공격은 제로데이 취약점 등 사이트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악성코드를 특정 웹사이트에 심어두고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PC로 배포되는 형태의 공격기법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습격하기 위해 물웅덩이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는 형상을 빗댄 것인데 해커가 타겟을 공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의 악성코드를 심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빗댄 용어입니다. 그럼 워터링홀을 공격의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쁜 눈을 뜨고 있는 해커가 타겟의 웹활동을 분석한 후에 웹사이트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A, B, C 이 세 개의 사이트를 후보로 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성스크립트인 자바스크립트나 HTML을 이용한 악성스크립트를 지정한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삽입을 합니다. 여기에 제로데이라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 등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겟이 접속할 때까지 해커는 기다립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타겟인데요. 타겟이 아무것도 모르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때 해커가 심어둔 악성코드가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 되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게 되는 공격입니다. 그럼 표로 상세하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워터링홀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수집입니다. 워터링홀의 특징이 타겟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 대상을 선정을 하고 표적 대상이 주로 방문하는 실내 사이트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엔 공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원격 제어용 악성코드를 제작을 한다거나 취약점 공격코드를 탑재한 웹 익스플로이 킷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제로데이 공격코드가 탑재될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성코드 경유 유포지로의 리디렉트를 위해 자바스크립트 또는 HTML을 삽입하여 실내 사이트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해커가 대기하는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커가 대기를 하고 사용자가 해커가 의도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해커는 손쉽게 악성코드를 다운로드시키고 기업 내부를 침해해서 기업의 주요 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워터링홀은 단독 공격에 쓰이는 경우보다는 APT라던가 사회공학 공격 등 다른 여러가지 침해 공격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공격기법입니다. 그럼 이런 워터링홀 공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요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워터링홀 공격이 잘 알려진 브라우저나 아크로밴 리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자바 프로그램 등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주요 프로그램들의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직의 보안관리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티 익스플로잇이 적용된 보안제품 도입입니다. 제로데의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로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제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보안제품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안업체들은 백신의 사전 대응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백신의 최신 엔진 및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좀 더 워터링 홀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협사항에 대한 가시성 확보인데 이것은 워터링 홀 공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증후가 발견된 시스템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분리하고 의심 파일을 추출하고 또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위협사항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약간 좀 거시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워터링 홀에 어떤 공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공격입니다. 고스트라고 하는 원격 접근도구의 악성 코드를 사용해서 1년 이내 약 1000개의 조직의 시스템이 침투해서 감염시킨 공격인데 이게 바로 워터링 홀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ict.org 또는 헤르질리아컨퍼런스.org 사이트가 워터링 홀 공격에 이용됐는데 여기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인 CVE-2012-4969가 사용돼서 감염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등 표적 공격이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서는 자바 취약점인 CVE-2013-2423, CVE-2013-1493을 이용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보안문제연구소 등 4곳에 대해서 공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취약점 숫자를 좀 알아두시면 답안지 쓰실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산업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이 발생했는데 스캔박스라는 탐지 도구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워터링홀의 개념과 개념도 공격 절차, 그 다음에 대응 방안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워터링홀이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새 많이 발생하는 공격들에 초기 악성코드 감염 감염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과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